부자아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중목 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입니다. WINS WINS,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보유관점이고요 비중이 더 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한 12,000원, 13,000원 올라오면 조금 이제 저항을 받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올선 이탈이라든지 21선 정도 기준 잡고요 더 올라오면 올선과 21선이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올선이나 21선이 이탈할 때 하나의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올이나 21선이 이탈 시에는 조금씩 축소해 보면 되겠죠 다음은 동양철관 이게 8월 1일 날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나왔는데 한 차례 반등 정도는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온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참아보세요 그러면 또 반등 올라옵니다 일단은 참아 봅니다 보유 그리고 세종텔레콤 인데요 세종텔레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세종텔레콤 큰 시세가 나기보다는 이제 반등까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은 20%인데 이거 한 1,300원에서 1,400원 이렇게 올라오면요 올라올수록 비중을 좀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마찬가지 61선 깨면 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면은 축소인데 바로 그냥 축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좀 참아보세요 그래서 만약 61선을 안 깬다면 반등 정도는 더 나와줄 거에요 그럼 반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신규 상장종목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본전 기다리지 말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저점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 안 깨면은 약간의 반등은 좀 더 줄 거에요 한 5일선 반등이나 조금 더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나오시면 되는데 이 장원테크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종목 함부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신규 상장종목은 왜 가까이 가지 말하면은 저기 요것도 어때요 신규 상장해가지고 얼마나 빠지는지 여기 보십시오 4만천원에 빠져가지고 만원까지 빠집니다 그쵸 보이시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종목은 충분히 다 빠질 때까지 이렇게 함부로 가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일 또 장 더 깨고 또 내려가죠 그러면 바로 손절 하셔야 되겠고 안 깨면은 반등 조금 줄 겁니다 그러면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시죠 아직까지는 충분히 조정받고 바닥을 확인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마침 또 현대로템이 이제 또 진단에 올라와 있네요 공구자리죠 신규 상장종목 가지 말자 자 그런데 현대로템은 이제 어려운 자리는 지나갔고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요 어느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음 최근에 이제 한자리 조종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유해 보고 싶네요 현대로템은 비중 더 느리지는 마시고 그냥 보유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호텔실라 호텔실라도 바닥은 잡는 듯 해요 이제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관점 그리고 홀마 홀마 BNH 지금 계속 그냥 행보중인데 그냥 가지고 있도록 하죠 홀마 BNH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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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행보중인데 이거 지금 이제 행보하면서 바닥을 만드는데 이거 깨탈하면 안됩니다 깨탈하면 버리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반등은 와줄겁니다 일단 가지고 있도록 하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 관점이구요 좀 지루하죠 그렇지만 보유입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더 안빠지네요 중국에서 한류 이런거 사드 때문에 보복한다 해가지고 한류 스타들 출연을 제한한다 그렇게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많이 빠졌는지 다 맞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안빠지네요 자 그러면 이미 과매도 되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참도록 하죠 다음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이구요 다음은 CMG 제약 아이고 CMG 제약은 본격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당장이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썬데이 토즈 반등 조금 이거 반등에 나오시죠 그냥 4만원처럼 5만원 오면은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이제 크게 나지 않습니다 네 CJ도 많이 빠졌네요 어려운 자리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런 그냥 여기서는 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포스코 ICT 보유 관점이구요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SFA도 많이 올랐네 단기적으로 하는 올성 깨는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로 보시면 이제 한번 비중축소 관점입니다 단기로 볼 때 자 그리고 텔콘 텔콘은 시세가 좀 났는데요 하나의 큰 고점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자꾸 저점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축소 챙겨봅니다 그리고 삼양홀딩스는 보유하세요 얘도 이제 바닥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유관점 S&T중공업 S&T중공업도 보유를 하겠습니다 보유관점 그리고 LG LG 보유관점이구요 답은 자 옴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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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시스템이죠 종목용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옴니시스템 더 깨면 나오시구요 더 안깨고 반등 나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축소를 하시죠 GS Retail 이제 더 안깨네요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관점이구요 그리고 LG화학 LG화학 보유하도록 하죠 이미 다 많이 빠졌으니까요 자 요렇게 가지고 여러분 종목진단 올려주신거 진단을 하였는데 음 진단 원하시는 분은 정확한 종목명과 비중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단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랩 쿨